강유미 ASMR 강유미 강유미 죄송하지만 나가주시면 안될까요? 네 손님 어떤거 드릴까요? 랩킨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손님 손님 죄송하지만 제 카페에서 딥키스 하시면 안되거든요 아.. 예.. 저보다도 이제 다른 손님들 보시기에 계속 혀가 지금 왔다갔다 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좀 불편해가지고 다들 지금 자리를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예.. 가게 영업에 지장이 될 수 있어서 아.. 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예.. 아.. 그것도 안되세요 네.. 아 네.. 방을 잡으시거나 집에 가서 하시는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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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지금 마감 1시간 남았어 응 지금 끝나고 바로 가면은 한 10시 반 어.. 시켜놓고 있어 아.. 알았어 아..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아이스 바닐라 롯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사이즈는 레귤러로 하시겠어요? 아.. 레귤러로 하시겠어요? 아.. 네 여러분 정리 쿠폰 있으신가요? 쿠폰이요 정리 쿠폰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휘핑크림 올려드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음악 들으시는데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네 빼시면은 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아.. 네 계산해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카드.. 네 네? 어.. 이거.. 아 이거 동전으로 계산하고 남은 거를 카드로요? 아.. 네 아 그럼 이거 다 세야겠네요 어우 되게 즐거운 작업을 저에게 맡겨주셨네요 어우.. 많기도 하네요 일단 얼마야 이게 10원짜리도 되게 많고 집에 있는 동전 다 꺼내오셨나봐요? 아.. 그러시구나 세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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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죽겠는데 예 지금 이거 세 봐야지 어쩌겠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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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지금 앞손님 동전 세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앞손님 동전 세느라고 지금 100원짜리가 28개 맞으세요? 네 지금 500원짜리 하나랑 그러면은 그러면은 동갑하기에 28개 플러스 플러스 총 10원짜리가 5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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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짜리 2개 총 3.5백원 맞으세요? 아 네 그럼 3.5백원 제한 나머지 구매 총 10개 아 그러면은 4,500원 카드 결제하겠습니다 네 영수증 드릴까요? 영수증이요 아 네 벌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볼까 왠지 상처 4,000원 아 3,000원 5,000원 딱 고기 맛잇 공개 5,000원 2,000원 5,000원 백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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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한 샷을 추가해줬어야 되는데. 아싸 마감 40분 39초 남았다. 언제까지 빨리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한 명 두 명 두 명 남았다.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얼그레이티요? 네 아포가토까지 총 3잔 혼자 다 드시는 거 맞으세요? 일행분 있으세요? 아 네 혼자.. 예 알겠습니다 총 13,000.. 네? 커피 원두요? 원산지요? 글쎄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에티오피아 사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계산해 드릴까요? 네? 네 아포가토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우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 그 제품은 저도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우유가 다 싫으시면은 다른 메뉴로 주문하시겠어요? 아 아 아 네 그대로 계산해 드릴까요? 예? 칼로리요? 아포가토 칼로리? 그거는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주문하신 대로 드리면 될까요? 아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3,000원입니다 자 이따 불러드릴게요 네 베이지 예 아 네 아 베이컨 뭐 라고 해asy 음 오이 더욱 젤리 강아지 계란 구웠어요 생크림 생크림 earnings ... ...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얼그레이티 그리고 아포가 또 나왔습니다. 땡큐. 마감 40분. 39분 왔어. 수줍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어 깜짝이야 네. 아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버스 막차 시간이요? 어 저희 동네 시간은 막차가 열한 10분 정도까지 있던데 근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거든요 주변 맛집이요? 여기 기사실당 한 군데가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곤 하는데 안 가봐서 저는 예 저희 집 바로 옆에 옆에 파스타집이 요새 좀 인스타에 핫하다고는 하는데 네 예 저 화장이요? 이거 이상한가요? 아 예?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쓰는 거요? 어 저 저 아 쿠션 저 저 이거 쓰는데 이거 에스쁘아 거 네 네 괜찮아요 가볍게 발리고 번들거리지 않아서 계속 쓰는 거거든요 예쁘게 보이나 보네요 네 거기 써있는 거의 비글로우 쿠션일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저는 21호 쓰는데 이런 지금 처음 받아봐가지고 네 가격은 3만원대 정도? 3만 5천원이었던 거 같아요 네 근데 매장은 잘 모르겠어요 네 리필도 들어있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열어보셔도 돼요 네 네 맞아요 저 가방 무거운 거 싫어하는데 쿠션 중에서는 좀 가벼운.. 되게 가벼운 편이라서 휴대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 아 네 네 달라고요? 어 안돼요 내놓으세요 네 아 네 에스쁘아 네 예 아 그쵸 고객님 죄송한데요 저기 이제 30분쯤 오면은 마감해야 돼서요 음료수 3개 시키셨는데 혹시 테이크아웃 해드릴까요? 아 괜찮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도 잘 됐나? 좀 이쁘긴 하네 역시 에스쁘아 비올로 쿠션 역시 에스쁘아 비올로 쿠션 손님한테 이런 말도 듣고 친구들 잘하게 해야지 친구들 잘하게 해야지 이제 스스로 청소해야 되는데 손님이 안 나가시네 큰일났는데 스스로 마감해야겠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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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뽑고 마감 정리하고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쭉쭉 쭉쭉쭉 쭉쭉 찍고 마감 마감 다시 자리에게 깜짝 잠시 한istle 잘만 온라인 쭉쭉쭉쭉쭉쭉 쭈쭈쭈쭈쭈쭈 tut Creek 죽어 쭈쭈쭈 일찌기 수영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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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출발해 왔어? 어 알겠어? 어? 아 왜 안 나가 진짜 진짜 진상 나 가야되는데 네 저기 손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저기 음료수 컵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아직 마감시간 지나가지고 예 아 네 맞아요 좀 가시라고 눈치 드리는 거 맞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손님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꺼도 될까요? 네 저 손님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예 아 네 참 제가 좀 약속시간에 문을 잠가야되서 예 죄송합니다 네 보통 이 시간에 닫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손님 가신 거 아니었어요? 네 쿠션 이름 뭐냐고요 아 깜짝이야 아 그거 물어보려고 계셨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장승처럼 서 계셨던 거예요 아 이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SPF42 PAWW 제가 쓰는 건 아이보리요 되셨죠 아 심장 떨려 예 그럼 안녕하세요 예? 안 묻어나냐고요? 아이 뭐 조금 뭐 묻어나기에 묻어나겠죠 예 괜찮아요 써보세요 네네 아 그래요? 불을 껐는데 자체에 발광하나요? 그랬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꼭 써보세요 여러분들도 꼭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가을에 쓰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엔요 여러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